뭐가 문제세요. 많이 먹거든요. 살이 너무 맛있었어요 갑자기. 밥 밥 밥 밥. 귀여워. 야 한 번 하지 말고. 나는 너를 선포트 해주는 사람이야. 우리 쌍둥이들에 대한 금쪽 처방은 없습니다. 미국의 공유사와 누구나 생각하는 장면을 만들어다고 했는데요. 한 번 알아볼까. 한국의 공유사관은 이곳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? 한국의 공유사관은 북lov이죠. 감사합니다.